사이플러스 브랜드 기억하시나요? 익숙하신가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사이플러스사는 지능형 사이클링 장비를 설계, 개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사이플러스사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바로 에어펌프입니다 사이플러스사 같은 경우에는 70여 명의 혁신 인재들이 모여서 창업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GPX, 속도계, 스마트 인도우용 로라, 전동펌프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찾아가시면 더 다양한 제품 만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사이플러스사에서 나오는 전동펌프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 사이플러스 요 녀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시험주행을 해봐야 겠죠 지난번에도 가볍게 as2를 가지고 저희가 공기를 주입한 다음에 라이딩 을 주행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요녀석을 가지고 공기 주입 을 해본 다음에 라이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보다는 조금 더 장거리를 뛰어볼 계획이고요 공기압은 뭐 잘 들어가겠죠 지난번에도 잘 됐으니까 저희가 처음 as2를 사용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로 꼽았던 게 바로 공기압이 과연 얼마를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저희가 야외에서 이걸 가지고 공기압을 체크했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의외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귀신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업그레이드 제품이 나온 거죠 as2 프로부터 as2 프로 맥스 까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액정 화면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공기압을 얼만큼 넣었는지 지금 현재 타이어에 공기압이 어느정도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두 가지 다 버전 다 어 액정 화면을 통해서 나의 공기압의 주입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존 as2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 차변화가 돼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살짝 커졌습니다 기존의 as2가 최대 압력이 100psi 였던 반면 120psi 로 늘어났다는 점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실 수가 있구요 as2 프로와 as2 프로 맥스 부터 함께 동봉되어 있는 이 호스 같은 경우에는 어 공기를 주입하실 때 추가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호스 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솔직히 저희가 자전거에는 이 호스가 굳이 필요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어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뭐 농구공 이라던가 오토바이라던가 여러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어 공기 주입이 있어서 이 호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만약 다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이 호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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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초경량, 초소형 사이즈였던 AS2가 97g이었던 거에 반해서 요 녀석들은 살짝 무거워지긴 했습니다. AS2가 120g, 프로 맥스가 205g이기 때문에 무게 차이를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죠? 기존 AS2와 AS2 프로를 보시면 사이즈 차이는 요정도 차이가 나고요. 다만 커진 만큼 액정화면이라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딱 보더라도 괴물 용량일 것 같지 않습니까? 맥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20psi가 최대 압력이 지원이 되고요. 25C 700 사이즈의 로드타이어 기준으로 총 타이어가 4개 정도가 충전이 될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사이즈가 커진 만큼 용량도 커졌지만 굉장히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요. 농구공 19개 정도를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쉽지어 오토바이, 더군다나 차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 세 녀석은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완충 시간에도 약간 차이가 보이는데요. 에이스2 프로가 완충이 20분이 걸렸던 반면 에이스2 프로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무래도 용량이 큰 만큼 충전하는데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린 편이라서 그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 구입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휴대하기 좋고 가장 간편한 휴대용 전동 펌프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에이스2가 매력적이실 수 있지만 실시간 공기압을 확인하거나 원터치로 공기주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에이스2 프로가 아무래도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휴대도 간편하고요. 사이즈라던가 공기도 적당하고요. 차량용에서도 쓰실 수 있고 자전거로도 쓰실 수 있고 캠핑하시는 분들에게는 캠핑용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조금 매력적이지 않나 다만 이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출발 전에 주입하실 때 사용하시면 괜찮을 법 하긴 하지만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밤길 위험에 처했거나 안 좋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실질적으로 아파트와 같이 층간소음에 에민한 곳에서는 실내에서 사용하시는 건 비추입니다.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적정 공기압이 딱 되면은 더 이상 바람이 주입이 되지 않고 멈추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어에 고정시켜놓고 얘네 혼자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살짝 먼 거리에서 얘네들을 지켜봄으로 인해서 신비적인 안도감이 들더군요. 이 포론조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사이플러스 맥스로도 넣고 프로로도 넣어봤는데요.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지난날 힘들게 펌프질을 했던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굉장히 간편하게 터치 한 번으로 바람이 슝 하고 들어가는데요. 소음은 살짝 무서울 정도로 굉장한 소리를 내긴 하지만 그래도 기능만큼은 확실합니다. 터치 한 번에 원하는 공기압에 딱 맞춰서 자동으로 딱 들어가고 멈춰진다는 사실. 칭찬하고 싶습니다. 휴대용으로 하나쯤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윈드트립에서 행라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행라 이벤트는 행복한 라이딩의 줄임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라이딩을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마련한 이벤트입니다.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인플러스 측에서 저희 쪽에 제품 협찬 외에도 행라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저희 윈드트립 회원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제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AS2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3월 달 행라 이벤트의 경품으로 증정이 될 예정이고요. AS2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4월 달 행라 이벤트의 이벤트 상품으로 증정될 예정이니까요. 본인이 달리셨던 코스 정보와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횟고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어떤 코스를 어떤 기본으로 달리셨는지 사진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겠죠?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시는 만큼 행라 이벤트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협찬해 주시는 물건도 드리지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소한 상품도 있습니다. 행라 이벤트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윈드트립 마스코트죠. 윈드트립 캐릭터로 만들어진 이 배치도 증정하고 있거든요. 각각 엘로우 저지, 그 다음에 그린 저지, 그 다음에 레드 저지, 이렇게 각각의 저지를 입고 있는 캐릭터 배치를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치도 모으는 재미를 조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배치 이외에도 소소하게나마 달리시면서 드실 수 있는 보급용 간식도 함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다 많은 분들이 참가하셔서 즐겁게 서로의 라이딩 이야기도 나누시고 상품도 얻어가시는 기회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라 이벤트가 조금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의 참여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즐기면 더 좋잖아요. 코스 정보와 함께 먹거리와 숙소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윈드트립 방문해 보세요. 생각се 고소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